여러분, 안녕하세요 네, 띄어 오디션이 1500일이 되었습니다 좌측 브이앱이에요 맞아요,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왜냐하면 왜 푸를 샀냐면요 뭐지? 푸가 꿀을 좋아하잖아요 또 저희 업텐션 흰 옷인데 망했다 큰일이다 그래서 꿀을 좋아하잖아요 꿀 떡볶이 허니잖아요 그래서 허니텐 이렇게 연상시켜서 네 푸우 케이크를 샀습니다 네? 네? 저 우릴 사는가요? 뭐야? 저요? 저 업텐션인데요 네, 가야죠 네? 네,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의한 게 있어요 딱딱이 초를 초를 그냥 두라고요? 그러면 그거는 언제 어디다 하지? 잠깐만 일단 일단 자 찬 어? 그 플라스틱이 녹진 않겠죠? 안 녹겠지? 괜찮겠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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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, 이거를 어? 고민이 됐네 빼죠 이것도 뺄게요 이것도 뺄게요 이거 괜찮아요 다시 넣어줘요 됐다 아, 일단 위험하면 빼야지 감사합니다 수익하신 부사장님께서 물 이슈를 주셨어요 부사장님 고마워요 제가 또 손에 코하고 가루가 묻었다고 하니까 저희 수익하신 부사장님께서 해 해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, 이거 이렇게 딱 꽂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머리 정리를 좀 하고 머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괜찮겠지? 이게 위에가 다 초콜릿이라서 약간 좀 불안한데 오! 지방이 다 흔들렸어 오! 세상에 세상에 오, 이럴 줄 알았어 됐다 나 이걸 빼야겠다 아, 진짜 입술이 진짜 잘 잠깐만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넷 서브 쳐다빵 코너 코너 이럴 짜신 엌 왜이래 클릭 다른 멤버 어딨냐고요? 다른 멤버 숙소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추석이요 나 여기는 좀 그렇다 근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나 라이터가 없어 있겠지? 그 성냥? 중요한 건 저희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잠시만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불이랑 꺼져버렸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 이거 못하고 큰일 났어요 나 총 부꾼단 말이야 할 수 있다 잠깐만 그 전은 잘 됐잖아 여러분 죄송해요 30분이요 글러먹은 거 같아요 여러분 어떡하죠? 어떡하지? 잠시만요 어떡하지? 불이랑 못됐다 여러분 어린이요 여러분은 불장난은 안 돼요 안녕 아 무서워 오 됐다 여러분 아 뜨거아 뜨거아 여러분 불자고 조심하셔야 돼요 어 이거 싫는데 어떡해 네 그렇습니다 아는데 빨리되네 어 천 아 이거 위험해 잠깐만 이거 불씨가 나머지면 어떡하죠?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꺼지? 이거 치면 될 수도 없고 물티슈니까 괜찮겠지? 아 됐다 됐다 역시 물티슈 물티슈 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꺼지면 안돼 꺼지면 안돼 하나 둘 여러분 같이 불러야 돼 하나 둘 셋 네 어? 전화되길 축하합니다 저.. 어 잠깐만 전화되길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토션 전화되길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부를게요 소음이라지 까아! 네 어수선하죠? 그냥 미안해 어떡해 옷이 불탔어 괜찮아 티 안 날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1500개는 너무 감사드려요 티오피 날아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는 불을 켜는 일을 없도록 해야겠어요 옷상에 지은 지 얼마 안되는데 무너지면 안되지 시작이래 갈게 티오피가 되자구요 이제 먹어야 먹어야 되겠죠 이걸 내리면 되는걸까 아 좋았다 나 이거 사려고 하는데 차를 왜 했지 바보다 바보다 사놓고 그냥 주는거 아니면 사려고 하는데 사놓고 왜 하셨어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하니까 약간 머리가 호떡같네 그쵸 머리 호떡같아 뭔가 오늘 브이앱 좀 좀 그래요 좀 뭔가 오늘 브이앱 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케이크에 촛떨어졌어요 어떡하지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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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가야 되니까 그 투 빠이빠이 어 큰일났어요 여러분 제가 젓가락을 안가지고 왔어요 난 바보야 뭐 뭐하느라 정신이 없었지 심지어 칼도 없어 칼없다 괜찮아요 저는 칼도 먹을 수 있어요 칼도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 아니에요 괜찮아요 커팅심만 하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래 못해요 제가 아직까지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이 되질 않아서 고맙습니다 아 아 마케팅팀 지원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가 자기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까먹게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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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사장님이 주셨어요 부사장님 맞으세요 아 너무 웃겨 루사장님이 직접 탕비실이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지? 상비실, 탕비실에 가서 찾아주셨어요 저것은 아마 연습생들의 연습생 친구들의 목소리일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요 어, 어, 저... 어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루사장님이 여기까지 해주셨어요 어, 나 이런데도 처음이야 아니요, 근데 루사장님이 평소에 엄청 잘 챙겨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시작 여기다 더 먹어볼까요? 여기다 더 먹어볼까요? 여기다 더 먹어볼까요? 여기다 더 먹어볼까요? 1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브이앱 완전 저세상이죠 죄송해요 제가 원래 가끔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는 날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 이거 네킹이라고요?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?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?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잠깐만 잠깐만 그렇죠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됐다 아 아 네 정말 정신이 없네요 이거 이상해 케이크 케이크 잘 못 썼어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케이크가 약간 좀 깜짝이야 케이크가 약간 좀 그랬어요 뭐냐면은 그 그 그걸 뭐라하냐 약간 거품이 너무 많이 꼈어 가격이 응 그래 보였어요 그래 무슨 맛이야 뭐지? 뭘까? 뭐지 새로운 느낌은? 뭘까요 여러분? 뭐지?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끝단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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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라운드 2 예뻤으면 했어 2가 예뻤잖아 괜찮아, 난 괜찮아 2라운드 근데 너무 슬프네 더는 좀만히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만일 2라운드 3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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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라운드 3라운드 또 아까워 약간 좀 좋지 못한 선택이었어 비주얼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아니면 제가 흑당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흑당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래서 속상하네요 나는 집가서 멤버들이랑 같이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해 아 맞다 그리고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 프롬은 써놓은 게 있긴 한데 그거를 언제쯤 올려야 될지를 고민중이네요 그래서 한 짠 20 20일 20일 쯤 올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 그리고 뭐야 아 맞아 마라탕 V앱은 아 원래 이번주 마라탕 V앱이었는데 그 그 그 마라탕 V앱은 다음주로 미루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라탕 얼마나 미루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랑 마라탕은 저랑 마라탕은 인인이 아닌가 봐요 이러다가 10월을 넘기는 것이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음 어 맞아요 오늘은 저희 회사 그 세트시간이 있어요 그 그 세트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한 30분까지만 하고 지금 23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만 하고 6분 뒤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분 30 30초 40초니까 6분 정도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코엑스 내일 코엑스 아닌데 내일 그건데 내일 일상인데 그 코엑스 일요일 어 어 잠깐만 잠시만요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눈 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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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모리야, 모리야 이러지마. 나 댓글이 없다고요? 댓글 한번 볼까요? 이거 너무 그거잖아. 너무 정날라잖아.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샤워구나. 샤워 뭐해? 샤워야 뭐하고 있어? 샤워야 오늘 1500km이란 말이야. 뭐하고 있어? 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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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제가 브이앱한다고 너무 늦게 말했어요. 제가 한 6시 반쯤에 말해서. 새 favor ele ajust는 댓글이 없을게요. 샤워 보기만staw이 좋아? 고통이 Mongolia... 샤워 보 lại... 미안해 샤워 뭐하고 있어 샤워야 우리 치즈 살릴부터 언제 해 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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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러 갔나 봐 아 오디션 그래서 언제 할 거야 샤워 샤워 나무 똥돼지 맞아 돼지야 돼지 무시하니? 돼지 무시해?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2분 남았어요 지금 27분 51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브이 너무 어수선했는데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왠다봐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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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머리 길었어요 길어지롱 길어지롱 얍 음 샤워 갔나봐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가야할 때가 됐어요 아니 왜 자꾸 하고 있냐 이때 정리를 하고 샤워 갔나봐요 여러분 정리는 제때제때 해야 돼요 안그러면 나중에 귀찮아서 자꾸 미루다보면은 영원히 안하게 돼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인지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제 흠 가서 치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 치침이라 하니까 치킨 먹고 싶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제가 요즘 감기 낫는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아무데도 안나가고 집에 많이 있어요 저는 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감기 낫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머리가 좀 찌르네 네 네 빨리 감기 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만 가볼게요 여러분도 즐거운 물건 보내시고요 오늘 너무 짧게 해서 미안해요 오 오 잠깐만 이것만 다 치우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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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는 밥을 먹으러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봐요 안녕 안녕 야 흠 흠 감사합니다.